최악의 맛인데요. 이것도 이번 주에 굉장히 검색 빈도도 높았어요. 빈도도 높았고 주가도 주가대로 급락했고 그만큼 언론에서도 많이 나온 종목인데요. 알체라입니다. 알체라. 알체라는 원래 인공지능 솔루션 영상 인식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 관련주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막 올라갔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알체라에서도 직원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메타버스 기업인가? 메타버스 기업인가? 몰랐는데 사람들이 메타버스라고 하고 증권사에서도 메타버스라고 하네? 뭐 그런가?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그럴 만큼 알체라가 이제 메타버스 사업을 직접적으로 영유하지는 않았었다라는 거죠. 내부적으로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공시가 나왔다는 거죠. 메타버스와 관련된 직접 사업 모델은 없다라는 걸 공시하면서 우린 메타버스 관련주가 아니다라는 인식을 시장에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익실험 매물이 어마어마하게 나왔고 주 후반까지도 밀리면서 메타버스로 인한 급등분을 다 토했어요. 아주 짧은 시간에. 그래서 고점에서 이 종목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탈출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다만 이제 제가 이 종목을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 사측에서는 우리 메타버스주가 아니라고 선을 긋긴 했지만 영유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요. 메타버스와 아예 상관없다라고 말하기는 사실 좀 어려워요. 다시 살펴보면 스노우와 지분 관계가 있어요. 네이버 자회사 스노우가 알체라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스노우는 써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AR 카메라 업체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와 연관성이 진짜 깊어요. 그리고 네이버와 알체라도 간접적으로 지분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이버가 또 메타버스 사업을 할 때 알체라가 어떤 역할이든 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 추가적으로 보면 3차원 전신인식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차원 전신인식 기술 개발. 메타버스라는 건 가상과 현실의 결합인 것인데 어때요? 굉장히 또 연관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사측에서는 일단 우리는 메타버스 관련지가 아니에요라고 확실하게 밝히면서 기대감을 완전 무너뜨렸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간접적으로라도 어떤 식으로든 엮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알체라의 주가가 재반등을 시도한다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데 다만 이제 지금은 기술적으로 툭툭 떨어지고 있는 패턴이니까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매수하기는 좀 어렵겠죠. 하지만 매물 소화를 좀 끝낸 이후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을 시도한다고 했을 때 그때 가서는 저가 매수를 시도해볼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요. 지금 당장은 리스크가 있지만 저점에서 반등 시도가 나올 때 그때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니까 알체라 추가적으로 주가 흐름들 꾸준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